이거는 양압상기라고 해서 산소에 도전까지 있습니다. 산소가 너무 힘들어서 먹는 거 오실 수 있음이 있고 그런 내삭 양압상기들이 좀 대상도에 개막도 인정해서 끌리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돼? 이제는 내 손님들 되게 컨셉하고 이런 거 먹기도 안 하고 있잖아요. 이거 사탄도 안 하고 잘 쓰실 수 있으니까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